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좋은 술이라는 건 일단 술 맛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뒤끝이 없어야 되죠.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띵하고 이런 게 없어야 되고 또 자기한테 술이 맞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냄새도 맡기 싫어.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아주 거북해.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좋은 술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좋은 술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충족이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주, 좋은 술이 되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좋은 재료. 당연히 재료가 좋아야 되죠. 재료를 이상한 걸 써버리고 나면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재료 선택, 좋은 재료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이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상식적인 이야기고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 술을 만들려고 하면 물을 안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술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수돗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는데 우리나라 수돗물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 어쩌다 하는데 그런데 제 알고 있기로 술 빚으면서 수돗물 쓰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도시에서 술 만들 때는 수돗물 말고는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수돗물은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 제가 중국 술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술을 공부해 보니까 물 좋은데 전부 명주들을 만들어내는 술 공장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이 술을 만들 때 물이 저는 두 번째로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에 내가 양조장을 만든다. 나만의 독특한 명주를 한번 만들어볼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물 좋은 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돗물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수돗물 좋죠. 수돗물. 특히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왕이면 좋은 그런 물과 이 좋은 물이 무조건 물이 좋다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그 술과 이 물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들라는 술이 이런 이런 술인데 그 물에 철분이 많다든지 이래가지고 청송인가? 청송에 가면 달기 약수 달기 약수탕 맞죠? 달기 약수탕이라고 있습니다. 그 물 먹어보면 나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약물이라 약수라 이래가지고 차에다가 뜨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딱히 한 바가지 먹고 밭 채 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들라는 그 술하고 그거하고 안 맞으면 그건 좋은 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라는 그거하고 물하고 그걸 잘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물에는 미네랄 같은 게 또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철분이 많은 그런 물들도 있고 이런 걸 요즘은 수질 검사를 다 해줘요. 돈이 얼마 안 해요? 한 7, 8만 원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많이 있다 하는 게 이렇게 분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물 어느 정도 떠가지고 지방마다 도시마다 수질 검사를 해주는 그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술 양주장을 그쪽에다 차리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물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술을 빚으려고 하면 결국 그걸 우리는 발효라 그러죠. 발효하려고 하면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룩 술 빚을 때 누룩 쓴다고 하는데 누룩이 바로 미생물이에요. 발효 종작인입니다. 옛날에는 미생물을 이렇게 사람이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쌀로 이렇게 누룩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밀로 해도 달라붙고 벌을 해도 달라붙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미생물을 이렇게 모은 게 바로 우리가 누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누룩을 술에다가 술 빚을 때 넣는 그게 바로 발효 종작윤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트니 효모니 그걸 또 중간에 넣는 거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누룩이나 이스트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저희들의 발효 종작윤 유원 플러스균 이걸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룩으로 만들래 나는 효모로 만들래 아니면 저희들 걸 가지고 만들래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은 술을 빚을 때 떼려야 뗄 수 없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재료 술 빚으려고 하면 재료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이 재료하고 맞는 물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발효할 때 발효 종작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나머지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예를 들어 봐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젤라도 그쪽에 보면 집집마다 술을 빚었거든요. 그걸 우리 가향주라고 그러죠. 집집마다 술을 빚었는데 집집마다 술 익는 냄새가 다 달랐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집집마다 발효 미생물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집 미생물 저 집 미생물 이 집 미생물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집 누룩 저 집 누룩 이 집 누룩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가향주 만들 때는 누룩을 직접 다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넣었는데 그런데 그 누룩을 그 집에서 만들면 그 집 미생물이 거기에 당연히 달라붙죠. 저쪽 마을에 있는 미생물이 일로 날라와가지고 달라붙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만들면 그 마을의 미생물이 그 누룩에 달라붙는 거예요. 중국의 명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룩을 만들 때 명주 중국의 10대 명주 3대 명주의 본산지들 그런데 가보면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요. 물도 좋죠. 공기 좋죠. 이렇게 산세가 좋아가지고 또 주변에 다른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좋은 그런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좋은 누룩이 빚어지고 좋은 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술맛이 다른 것은 집집마다 자기 집의 미생물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맛이 있잖아요. 장 어떤 집에 작년에는 참 장맛이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장맛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러면 어떤 이유입니까? 그 장에 건강한 미생물 좋은 미생물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장맛이 안 좋았다 그러면 그 집에 환자가 생깁니다. 환자가 아픈 사람이 왜냐하면 이 나쁜 미생물들 건강하지 않은 미생물들이 그 집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면역력이 약하고 그간 사람은 생깁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 내려오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풍수 볼 때도 배산임순이 여러 가지 김방에 뭐가 있으면 좋으니 나쁘니 이러는데 그게 뭔지 햇빛 잘 들어오고 통풍 잘 되고 하면 좋은 풍수예요. 그런데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 통풍이 안 되고 통풍이 돼야 될 그곳에 담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게 있다든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점점 기운이 제대로 안 돌게 되면 건강한 미생물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은 미생물들은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그 집에 장맛이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죠. 장맛이 안 좋아진다는 건 미생물들이 건강하지 않은 미생물들이 그 집에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양조장 가보면 환경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햇빛은 당연히 잘 들어오고 옆에 뒤에는 산이 다 막아주죠. 바람 같은 거 막아주죠. 앞에는 시냇물 같은 게 흘러가지고 배산임수 싹 다 돼 있어요. 또 대부분 다 남향이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빚을 때 빚을 때 정말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지만 재료는 결국 여러분 주변 걸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물은 정 안되면 수도물을 써야 되죠. 그런데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제가 파는 거 제가 유원퍼러스균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다 보니까 계속 이걸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먹고 살라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이 동영상 하나 찍으려고 그러면 억수로 공부만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책을 한 50몇 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6개월 안에 제가 또 한 100권 정도 읽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봐가지고는 한 200권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할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 파는 회사의 대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뭐 누룩을 쓰든지 그 다음에 혐오를 쓰든지 뭘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걸 쓰면 저희들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누룩 쓰면서 아니면 혐오 쓰면서 내한테 술 만드는 그런 걸 물어보면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누룩 가지고 술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혐오 가지고 술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많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대만 그런데 너 술 공부한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을지 그러는데 이제 원래 술이 되고 난 뒤에 이거 가지고 술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식초가 되거든요. 식초 실험은 제가 10년 넘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그래서 이제 식초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한 1년씩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술은 사실은 한두 달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쪽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놔두면 식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식초 발효 실험을 10년 넘게 수없이 했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실험할 때 저희들은 현미경이나 장비들이 좀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추 대추를 발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2시간 정도만 나타난 현상을 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허니 허브라 그러죠. 로즈마리 허브를 발효했을 때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무 있죠. 무 무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시 러면 사람들이 자꾸 웃는데 무 무 경상도 말로는 무시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효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박하 박하 새하는 거 있죠. 그거 발효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실험을 아마 한 최소 천 개는 넘게 했어요. 천 개는 뭡니까? 한 2천 개? 한 2천 개는 좀 안 될 것 같고 일단 천 개는 넘어요. 그 정도로 발효 실험을 계속하고 그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축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 만들 때 이거가 진행된 그 자료가 그게 바로 앞으로 술 만드는 바로 앞에 식초 가기 전에 끊어버리면 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헹구고 이거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야간 문을 발효했을 때 나타나는 미생물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술 만들면서도 하고 또 여러분 뒤에 제가 계속 배경으로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미생물들의 모습입니다. 미생물 이러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하고 끄끄러워하고 그래가지고 미생물을 아름답게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제 딸이 알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알바비 받고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의인화 한 거죠. 이렇게 이쁘게 만들은 그거죠. 계속 배경이 바뀌는데 여기 안에 있는 미생물이에요. 그 미생물 한 종 한 종 한 종 한 종 뒤에 이렇게 놨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